개인적인ác 동요한IST 안녕하세요 드디어 먹는 겁니다 저 오늘 его 때문에 점심도 일부러 많이 안먹었어요 아침도 안먹었고 점심도 밥 안먹고 면으로 먹었습니다 첫 번째 고양식 들어와 주세요! 우와아! 너무 식다.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여기 밑반찬들도 그렇게 맛있다 그러네요. 제가 밥은 무한리필이죠?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. 밥은 혹시 누나 밥도 있죠? 그랬더니 아 그럼 걱정하지 마. 그냥 넉넉하게 4공기 정도 준비해봤어 그러더라고요. 저 오늘 각오했습니다. 각오하고 먹을 거야. 떡볶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날을 위해 태어났나 봐요.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쭉 눌러가지고 보이십니까 여러분? 이게 간장게장입니다. 맛 궁금하다고요? 정황할 건데요. 일단 밥 한 공기만 더 준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 씹히면 이렇게 눌러먹으면 되지. 간장게장이 달아요. 이소스 설탕게장이야. 너무 맛있어. 와 밥도 엄지하네. 와 방금 그게 한 공기였어요? 생각보다 얼마 안 돼 보이는데? 한 입 크게 너무 맛있어. 이거 한 5년만 더 합시다. 너무 좋네. 아 갯딱지에 밥 한 번만 비벼 먹으면 진짜 예의 없는 행동인 거 알죠? 나 이러다 3공기 먹고 있는데? 지금 손이 떨려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오마이 갓. 지금 살짝 고민이야. 여러분들 갯딱지 하나 땁니다. 우와 우와 팬들이 유선호 저렇게 신난 걸 처음보. 지금 저도 제가 신나하는 게 느껴져요. 와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된다. 다음 주는 뭐 먹지? 이번에는 한 번에 먹을 거예요. 한 번에. 이해하셨나요? 나도 이해 못 했어. 뭐라 그런 거지? 잠깐만. 그 한 한 뚜껑에 뚜껑에 한 번만. 좀 짤 것 같은데 밥 조금만 조금만 더 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뭔 일이요? 밥을 다 넣고요. 밥을 다 넣고요. 여기다가 참기름 넣고 김 팝 하 아 раш . 그렇습니다. 어 . DO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개딱지에 비벼 먹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맛있어 아까보다 더 큰 한입 맛있겠죠? 잠시만요 눈을 감고 음미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알았다 자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혀에는 신맛, 단맛, 짠맛, 매운맛 매운맛? 아 매운맛은 아니었나? 그거를 하나씩 다 건드려주는 느낌 먹는거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거 같습니다 거의 지금 얼마나 먹었냐 지금 두공기 반? 거의 세공기 아...